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시작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정고를 누리는 뒤 미국 들어갔던 도농재빈하고 주문 나갔던 명백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빈하고 말리조선 나갔던 흥보재비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서천동 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졌노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당가 태어나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뚝 떨어져 대본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그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실을 만나 내가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서 우리 까지 발 덕분에 통초 어어 허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호로 기고 나가더니 니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고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사거리방장 그늘 흥보재비가 폰표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해나오던 것이었다 흥군 벅차고 백은 물없어 고커중어 둥둥농피 따 불우사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지역 통해 창만보구나 중융공으로 올라가니 주자기동 노을고 상역도 하역도 오사학교 바라보니 보니 저 동남 가는 맨은 두걸 둥둥 울리며 어이야 어이야 저가니 원 포킹 범인 이 아니냐 수벽사 명량한테 불성청은 박비래 다라온 난 저 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서장천이 거의 놀아 태양봉을 넘어 황릉 묘들어가 25년 단양월어 반주까지 쉬어 앉아 견성을 화다보고 풍황대 올라가니 풍고대공의 강자류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화길고 불법한 백군천지 공유유 강릉을 지나여 주사 좀 들어가 공숙장과 통을 이겨라 남의 화를 둥둥 쳐 부여 배포 헐렁 떠걸어 짚고 이술을 지내요 개명산을 올라 창좌방은 간구도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현재 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국전에 울란 저파로 장환 국경 오고 정양군대 달아 장달론 지내요 도공관을 들어가니 산미등기 백기로다 요동칠백기를 순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영보탑 통군정을 안정 사면을 둘러보고 어디까지 배운 거요? 만호장안 구경하고 까지 만호장안까지 밖에 안 했구나 근데 어디를 막 밀고 나갔어요? 막 밀고 나갔고 어쩌면 이렇게 딸싹딸싹 잘 따라서요 아니 그렇게 뒤에는 못 따라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잘 따라서요 배운 니끼리 그렇게 했어 만호장안 구경하고 여기까지 배운 거 같아 우리 저기 저기 우리 리타님은 전혀? 요동칠백기를 순속히 요동칠백리까지 나갔다네 요동칠백리가 어디요? 저는 여기 처음에 금요반 할 때 그냥 제가 이제 조금 했는데 그 뒤로 그냥 통 안 봐가지고 바빠서 못 보셨 거지 그랬구나 흑은 벅차구를 그러면 회장님 오실 때 다시 배워야 돼 흑은 벅차구 흑은 벅차구 흑은 벅차구 흑은 벅차구 벅차구를 처음에는 그렇게 배우는데 나중에는 벅 흑은 벅차구 백은 무릅쓰고 흑은 벅차구 백은 무릅쓰고 시작! 흑은 벅차구 백은 무릅쓰고 거중어 둥 어둑 높이 거중어 둥 어둑 높이 따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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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중어 둥 어둑 높이 따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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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사면을 살펴보니 도로 사면을 살펴 보니 도로 사면을 살펴보니 서축 지쳐기어 도의에 창망 어국어다 서축 지官기에 더운 예 창망 어국어다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자이기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 자격할아버님 오 자격할아버님 오초통남가는 배넌 오초통남가는 배넌 부거를 둥둥 울리며 부거를 둥둥 울리며 부거를 둥둥 울리며 부기야 어이야 저가님 부기야 어이야 저가님 부기야 어이야 저가님 원포킷범이 아니냐 원포킷범이 아니냐 수벽사명양한테 불숭청은 각비래라 불숭청은 각비래라 날아오 난 저기러기 날아오 난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1.2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판상에 왕래허니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판상에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위안봉을 넘어 왕릉뇨 들어가 위안봉을 넘어 왕릉뇨 들어가 25년 다녀월어 25년 다녀월어 반주까지 쉬어 앉아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을 화다보고 두견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고대궁의 강자류 봉고대궁의 강자류 황황두어를 올라가니 황화길고 불법안 백군천지 공유요라 백군천지 공유요라 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장과 토그리게라 세 번째 빡 공숙장과 토그리게라 진한 토그 티셔 우연의 폴롱 떨어지고 기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기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구도 없고 두번째 파괴 창자방은 간구도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질성당이 빈터요 언제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반우장 안 구경하고 청양문 내다라 창달문 지내요 청양문 내다라 창달문 지내요 고금관을 들어가니 고금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질뱅이를 숨은 속기 지내고 요동 질뱅이를 숨은 속기 지내고 여기까지 그러니깐 녹음이 더 쓴게로 예 오늘이니 리차님 예 공수 배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니까 인사도 안하고 아 우리 그럴 때 많아 그리고 그동안에 그동안에 꼬미님이 꼬미님이 회장 대행으로 공수 배래 오셨어 잘하셨어요 청양문 지내요 진닭 voľ 은 600 1000 20 60 60 70 7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